그럼 제가 별책 브로그로 윈도우에서 여러분이 코드 이그나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파치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적용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비트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윈도우 머신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에 따라서 비트나미를 일단 설치하시고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다큐멘트 루트가 어디인가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이 경로로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이 C드라이브의 비트나미 밑에 wampstack 5.4 블라블라 밑에 아파치 밑에 hdoc라고 하는 곳이 바로 다큐멘트 루트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이 아파치가 기본적으로 세팅해놓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파일들을 다 지웁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코드 이그나이터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여기 hdoc에다가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압축풀기를 해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럼 압축이 풀리고 있죠? 압축이 풀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tdoc 밑에 코드 이그나이터 2.1.3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htdoc로 옮기고요. 그리고 htdoc 밑에 있는 이 불필요한 파일들은 다 삭제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들이 남죠? 이 상태에서 제가 저의 로컬 호스트, 로컬 호스트는 자신의 컴퓨터를 의미하잖아요. 로컬 호스트로 접속해서 코드 이그나이터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로컬 호스트라고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welcome to code igniter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자신의 윈도우 컴퓨터에다가 코드 이그나이터를 설치해서 자신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자기 로컬 호스트로 접속해서 접속에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코드 이그나이터의 설치를 잘 하신 거고요. 그 다음은 제가 설명드리는 수업대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